안녕하세요 이런 공연 무대 가수나 악사라든가 무의들의 공연 무대를 쉽게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그런 공연 무대를 꾸미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제일 아래에 만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화면 비율을 16대구로 해서 프로젝트 이름은 그대로 넣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즐겨찾기에 편리하게 미리 등록해 놓은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래쪽 쭉 내려가세요. 여기 보면 3분 52초 되는 무의를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화면에 보세요. 지금 현재 길이가 3분 52초 되어있어요.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플레이 헤드 이동 아이콘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무대를 가져와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제가 미리 구해놓은 미디어로 갑니다. 미리 구해놓은 무대를 가져오겠습니다. 즐겨찾기에 등록해 놨어요. 제가 즐겨찾기를 터치해서 무대는 이런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가져와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늘립니다. 늘려서 이 무대가 지금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이것을 이렇게 3분, 길이가 지금 현재 3분 52초잖아요. 이게 3분 52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눌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끝까지? 이런 사진을 길게 쉽게 늘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진을 제가 먼저 지워버리겠어요. 지워버리고, 지금 현재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영상의 길이가 3분 52초인데 이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의 점 3개가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왼쪽의 점 3개를 터치하면 여기 레이어를 복사하는 게 있어요. 레이어를 복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생긴, 아래쪽에 똑같은 게 생겼죠? 이 아래쪽에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교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교체. 교체가 있어요. 이 교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절개찾기를 갑니다. 절개찾기에 제가 아까 무대에 있었죠? 이 무대를 터치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무대를 터치합니다. 무대를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게 무대가 이렇게 왔죠? 그런데 무대의 길이가 정리 볼게요. 쫙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사진이잖아요. 원래 사진을 끝까지 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사진을 길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끝에도 사진이 있는 거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 젠 끝에 왔습니다. 우리 커튼이 여전히 여기 화면에 있죠?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끝으로 3분 52초로 길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사진을 길게 금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화면 분할을 합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장 큰 전체 화면을 이걸 터치합니다. 전체 화면을 툭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죠? 이것을 크로마키 해야 되겠죠? 뒤로 가게 해서 아래쪽에 크로마키 있잖아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다음에 28%를 왼쪽으로 밀어서 5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여전히 이 색깔이 안 빠지죠? 그래서 여기에 키 색상 이것을 터치해서 색상을 각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키 색상을 터치해서 여기 크로마키 할 색상과 같은 게 여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아까 네이비 블루 색깔이 빠지고 이 무대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가서 다시 제일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이 무대 아가씨가 세 사람이 옥사래에서 세 사람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임라인에서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 있죠? 이 무위의 춤추는 동영상을 선택된 상태에서 저 위에 상단에 상단에 점 세 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레이어를 복사해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렇게 터치하면 아래쪽에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현재 아래쪽에 지금 아래쪽에 화면을 가려서 뒤쪽에 있는 이것을 가려서 뒤쪽에 있는 아가씨가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이 크로마키 색깔이 없애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위로 올려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28%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동시켜서 크기를 각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여기도 아가씨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하단에서 아가씨가 아가씨 이것은 무용수 이것을 선택합니다.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역시 왼쪽에 점 세 개를 터치해서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하면 아래쪽에 여기에 하나 둘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선택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겹쳐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세 사람이 무용수 세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커튼을 가져와야 돼요. 커튼이 닫혀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커튼이 닫히는 것은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 스티커 터치하면 스티커는 스티커 에세스토어에 가면 커튼 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터치합니다. 커튼 콜을 터치해서 커튼이 열리는 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오픈, 오픈, 오픈 세 개가 있어요.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이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양쪽으로 다 열리는 것을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여기 왔죠? 벌써 이 커튼을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해서 터치해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커튼을 여기 좀 갖다 놓고요. 커튼이 아래쪽에 여기 있으니까 커튼 콜을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늘려줍니다. 무대를 채워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늘려주세요. 조금 더 늘려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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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서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제일 앞쪽으로 가서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화면에 이렇게 되는데 무대보다 여기 보세요. 무대보다 이 무대보다 무대 기둥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앞쪽에 있죠? 뒤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커튼 콜을 터치한 상태에서 커튼 콜을 선택된 상태에서 제우의 왼쪽에 3점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여기에 뒤로 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뒤로 보내기 있죠? 그러니까 무대 스테이지 대신에 무대 뒤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뒤로 보내기로 터치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대 뒤쪽으로 안 가죠? 지금 현재 무휘 아가씨도 앞쪽에 와 있네요. 이것도 뒤로 보내야 되겠네요. 같은 걸 한 번 더 터치해서 3점 터치해서 뒤로 보내기로 터치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잘 안되면 아까 무대 있죠? 무대 이것을 선택한다 해서 무대 이것을 선택해서 무대를 제일 앞에 가져오면 되겠죠? 무대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위에 왼쪽에 3점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고 있죠? 무대를 맨 앞으로 가져오고 이걸 터치해서 그러면 무대가 제일 앞에 왔죠?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네요. 이 커튼 커튼 보다 이 두 아가씨 앞쪽에 와 있죠? 그래서 이 두 아가씨를 맨 뒤로 보내야 됩니다. 맨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 지금 여기 선택했어요. 타임라인에 선택된 상태에서 이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맨 뒤로 보내기 있죠? 맨 뒤로 보내기 이걸 터치합니다. 툭툭 터치하면 한 아가씨는 사라졌죠? 여기 아가씨가 남았네요. 이 아가씨를 커튼 뒤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선택해서 아래쪽에서 이걸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이 앞쪽에 아가씨가 선택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 3점이 있죠? 이 3점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뒤쪽으로 갔죠? 그럼 무대가 앞뒤로 제대로 배치가 정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아가씨 셋이 아가씨 하나를 아가씨 셋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무기를 다시 보면 플레이 하면 이렇게 무대에서 커튼이 열리면서 무기가 춤추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에 여기 무대 이쪽과 이쪽에 여러가지 장식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생장하겠습니다. 이상 무대를 쉽게 꾸미는 방법 그리고 사진을 길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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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